동그랜 야aku 이 통닭을 묵은 포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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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삼식 동해안삼식 서해안삼식 서해안삼식 크기 아가미도antes 서해안삼식 서해안삼식 동해안삼식 서해안삼식 서해안삼식 이걸로 맞을 했던 Mhm ㅋㅋ 인사 Xin 이거가 한 마리에 더 작잖아 둘이 될 거 같은데 둘이 이거 작아 나는 이거 끝나고 여기는 큰 거를 9마리 만 원 5마리 2만 원까지 주고 추가로 개불 좀 먹으면 됐죠? 응 개불로 노랭이랑 막 두껑이네? 이거 한 마리 내가 어제 듣게 햇뜨기라 그래요 햇뜨기? 네 엄청 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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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쾅 육수 마쾌 멈춰 삼식이는 원래 탕이 맛있잖아요 탕도 맛있고 게도 맛있어 공양삼식이는 맛있습니다 공양삼식이는 맛있습니다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 소금 소금 고추 센터 계물도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다. 오징어 내장. 살색이었는데. 모든 것이 스프레트를 받으면 좀 쓰레지죠. 오징어가 없네 오늘. 오징어가 최고예요. 오징어요? 진짜로. 사올까요? 오징어. 아니, 아저씨 근데 떠오르는 거 얘기하는 거. 정말로 예술이에요. 손수. 내가 조금 주고할까? 주고할까? 아니, 아니, 아니. 주고하지 마. 다 하고요. 얘 머리가 커가지고 그게 다 그런 거. 탕이 많이 나오겠어. 저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그것을 찍혀야지. 간이에요? 응, 그렇지. 아니, 진짜 저거 제일 맛있어. 맛있어, 그래. 맛있어, 그래. 안. 망고imen. 뼈가 좀 작아지니까? 근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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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고춧가루 대추가루 고추 고추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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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탕후루 다 투투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마무리 중간뼈 사라지고 확실해요 가다 봐봐 따로 보이는 데서 회는 양이 많이 안 나오나 식 predicting 예전중 잔이 여기 있다 가다보면 한 잔 음? 음. 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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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된다. 어우. 잘 된다. 막자가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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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다른데 크니까 확실히 다르잖아. 음. 쫀득쫀득하네. 음. 어우. 보라향과. 짠. 음. 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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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소턱 색깔이랑 똑같네. 흐흐흐. 음. 오우. 깨불. 좀 먹을까? 깨불? 음. 깨불. 음. 동양개불은 좀 진하네. 이 색깔이. 보라색깔이. 동양개불은 좀 진하네. 음. 이것도 다 쓱 까먹어. 음. 횟대기 다짐. 작아도 이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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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네. 음. 음. 탓기. 음. 두 protests. 음. 음. 어묵. 고추 맵던데? 오우, 파프리카 어떤걸로, 파프리카 오우, 파프리카 배불이 진짜 크다 배불이 맛있네 아직itez지 오줌살 바로 그냥 오줌살인데 오줌살 내장이 이렇게 막 5마리 2만원 정도 했을 때 안 했을 때 하나 더 배부를 거 같아서 찹쌀밥 팥길 팥국수 팥빵 팥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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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불이오 개불 쌈식이 탕 머리 이건 쌈식이 아닌데? 응? 아니요 아 우와 비가 다가 가고 다가가 다가가 여기가 왕이 왕이 멕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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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